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입니다. 어드바이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떨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설레네요. 또 좋은 투자상품을 소개해드릴 생각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12월 한 달간 한 4.5% 상승을 했고 올해 상승률이 현재까지 24%로 2004년으로 이후로 거의 연간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뽐내주고 있거든요. 우선 개장 전에 미국 증시 흐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미국 증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우 지수가 플러스 0.43%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0.54%를 기록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 경제 연착률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강세 때문인지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카플란 전 연은 총재가 2024년에는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성이 크고 또 이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에 좋은 환경일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연착률 그리고 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셀 2천 지수가 1.24% 상승하는 등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또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신규 2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중에서 32억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서 인텔 주가가 실제로 5.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램 리서치가 2%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 기업 주가 강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다른 주요 뉴스로는 애플 관련 소식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워치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산소 측정 기능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판매 중단 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실제로 미국 매장 내 판매는 지난 25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업 중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한 2613.50포인트로 상승 마감했고요. 배당락에도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순 매수하면서 상승을 했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편 건설주 리스크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요즘에도 PF 리스크 재부각 때문인지 투심을 위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태형건설 워크아웃설 재확산 때문에 부동산 PF 리스크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아마 28일쯤 태형건설이 채권단의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일 거라고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함께 늘어나면서 꽤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올랐네요. 1.35% 상승한 859.79포인트로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국매도 전산화 토론회 그리고 금양의 DR 발행 소식 때문인지 2차 전지 소재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의 매기, 매수 기회 확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보면 삼성전자가 6골을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8만 전자 바짝 다가섰고요. 증권가에서도 9만 전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주가 상승의 배경을 내년에 온드바이스 AI 수요 증가 그리고 반도체 업학의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점들을 꼽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6만 전자, 5만 전자, 4만 전자 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AI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다방면 쪽으로 업계를 확산하고 있고 이런 점들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2024년 연간 실적 개선 업종으로 반도체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적 추가 개선 관련해서 재차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상향 조정은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프리마켓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시작, S&P 500이 신국가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안고 있거든요. 프리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미국 전반적으로 상세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스라엘 정부가 인텔한테 보조금을 줬잖아요. 이런 점들도 어쨌든 인텔의 주가 상승에 견인하기도 했고 이게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조사기관에 따르면 12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는데 한 140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니오가 한 10% 정도 어제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상승 추세를 조금은 보였는데 EV라든지 배터리 충전 관련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오늘도 보여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존 닷컴의 경우 내년 1월 29일부터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게재할 예정인데요. 이 광고를 스킵하기 위해서는 월 2.9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점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채권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제프리 건들락 같은 투자 대가들에 주목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의 눈길도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드바이저님 오늘은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이머징 7에 속하고 있는 브라질 이야기를 들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된 이후에 최근 투심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최근에 브라질 신용등급이 상향됐는데 S&P가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에 W-에서 W로 한 단계 상향시켰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그때 S&P가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약 5년 만에 회복된 수준인데요. 2023년 6월쯤에 S&P가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하면서 등급 상향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고 최근에 이렇게 W-에서 W로 한 단계 상향시켰습니다. 2023년 6월에 S&P 500은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등급 상향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투자자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사실 긍정적인 이벤트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W-에서 W로 상향은 했지만 여전히 W 등급은 투기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등급의 마지노선인 트리플 B-까지는 두 번의 등급 상향이 이뤄져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상향 트렌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 신용등급 상향 자체는 긍정적이고 이게 통화 가치 상승을 견인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하락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브라질의 경우 재정 긴축이 등급 상향의 트리거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 투자자에게는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동안 S&P가 다른 신용평가사에 비해 보수적으로 브라질을 평가한 만큼 2024년 브라질 정부 재정 상황이 현재 약속을 실현할 경우 무디스 그리고 피치의 입장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신용등급 전망이 조금 더 상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브라질은? 사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명목 GDP 성장률을 제고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연체율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 감소를 통한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같은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S&P는 등급 상향의 근거로 최근 통과된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국가 부채 수준 그리고 매우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개선에 대한 경계신도 잔존해 있는데요. 따라서 브라질의 등급 상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다소 제약되는 가운데 성장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밸런스를 꼭 지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기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브라질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먼저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는 건 사실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브라질 채권 가격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환율도 사실 10년 전에는 원해야 할 기준으로 한 500 정도 됐다면 지금 한 260대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10년 전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평가 손실이 났었을 거고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지금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매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금리 변동에 혹시라도 그러면 이런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12월 FOMC에서 2024년 금리 인하 전망이 50pp에서 75pp로 확대가 됐고 시장 참가자들은 CME 페드워치 기준 150p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또 가격에 반영했는데 이러한 대외 금리 환경 완화가 아무래도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내 환경은 대체로 긍정적인 상태고요. 11월 물가 상승률이 지금 4.68%를 기록하면서 재차 목표 범위 내로 진입을 했고 또 한편 2024년 중앙은행의 물가 전망 3.5% 그리고 시장 전망 3.9% 모두 3.25%에서 3%로 내려가게 될 물가 범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재정 수입이라든지 연체율 추이라든지 또 엘리뉴 여파 같은 것들이 어쨌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과 세제 개혁의 결과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시간 텀을 주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연체율 같은 부분은 최근 3분기 실적 지표에서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뉴 여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한 40도를 넘어서고 남부 지방에 예상보다 많은 강우량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은 어쨌든 파종에 부진한 상황인 거고 작황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시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세질 거고 또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뉴 여파에 대한 영향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인 경제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국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에서도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면 브라질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사실 대내외적인 하락 요인에 따라 브라질 금리의 하락 속도라든지 폭이라든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브라질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잘 안 내리고 있다가 브라질만 올해는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는 되게 열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미국 국가가 되게 좋은 금리를 주고 있는데 브라질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금리는 못 주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브라질을 투자하고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쏠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 인하는 브라질한테 되게 좋은 신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금리 전망치가 내년은 한 8.75% 그리고 내후년에는 8% 수준인데 지금 이를 고려한 목표 금리 수준이 한 9.5% 내외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점차 시장 금리의 저평가 메리트는 해소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다고 브라질 국채가 안 좋다 이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추격,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강세의 차익 실현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1월 3일에 이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격 빠졌을 때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미국 금리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몇 달 전에 가을쯤에 나오셨을 때 미국 채권 ETF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보니까 한 20%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을 좀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 장기체 ETF라고 티커가 2621입니다. 2621, 2621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보자면 잔존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채에 투자하는 일본 상장 ETF인데요. 분기 배당되는 ETF고요. 또 달러에는 해치되는 상품이니까 엔화 환율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엔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장기체 시장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상위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당연히 어려울 거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4년 연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3월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인하할 거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채 금리 하락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걸 뜻하고 결국 채권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장기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건데 저희는 엔저가 매력적이니까 엔화로 환전을 해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매력적인 미국 장기체 ETF에 투자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일본 상장 아이시어즈 20년 미국채 이루기일이 나와 있는데 연수익률로 보시면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사실 연초반만 해도 미국채 가격이 이렇게 미국채 가격이 연초랑 대비했을 때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9월보다는 많이 올라 있는 건 맞지만 아직도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일본의 물가 어땠나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엔화가 지금 900원대 초반인데 최근에 보면 엔화의 가치가 내년에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한편으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2024년 어떻게 엔화 전망하시는지요? 2024년 엔화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고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850 정도까지 860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단기간에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해서인지 그런 목소리를 낸 것 같고 사실 엔화 약세 부작용이 BOJ 내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레벨의 엔화 약세 지속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일본의 해외 투자 매력도 축소로 자국 채권 수요가 늘어난 점도 잠재적인 엔화 강세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 금리 변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엔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는 원화에는 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지금 불안정한 대내외 수요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털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저희 원화의 추가 강세는 제약될 수 있고 반대로 엔화 강세에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 뭐 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고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드바이저님? 네, 사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나요? 연말정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세액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그리고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야 하는 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게 바로 세액공제잖아요. 이 연금 계좌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연금 계좌 입금해서 투자하심으로써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마지막으로 DC 확정기여형 계좌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의 계좌 종류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중에서 하나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건가요? 네, 먼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이던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자고요. 그리고 DC 계좌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 다른데 회사에서 DB를 선택할 수 있고 DC를 선택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DC 제도를 선택한,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금저축의 속성을 지닌 만큼 은퇴 후에 여유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상품이고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니까 세액을 굉장히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하시고 국내 펀드, 해외 펀드뿐만 아니라 리츠에도 투자를 하실 수 있고 ETF에도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 납입한도가 600만 원 그리고 전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 원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또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통 마지막 영업일 업무 마감시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내일 정도에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시고 이렇게 투자해서 최대한 198만 원 정도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 꼭 체크하시면 연말 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연금저축 메모 메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 오시면 2024년이 될 텐데 2024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2024년 뭐 내년에는 더 좋은 장세를 기대를 하겠죠. 사실 1월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공패킹 잘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내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이 기대가 되고 실적 추가 개선 확인, 재차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GNBS, 에코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리 하락 시 수혜주도 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급락한 금리 물론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재차 금리 하락 또는 횡보 시에는 이런 성장주들이 재부각될 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 시 민감도가 높은 업종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 헬스케어가 있는데 네이버라든지 유한 양행 추천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